하나도 안 이러면 돼 아 높아요?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높아요?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라는 거 지내줄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없이 늦은 때가 오는 날은 알거야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끝날지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올해는 미래가 어떤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날씨가 한글자막 by 네 모습을 보러 왔던 건 내 눈에 이렇게 말하고 나의 전화 속에 내 눈에 띄는 걸 보고 저게 있는 건 저게 있는 건 저게 있는 건 다가가오는데 넌 영원히 모르는 게 내 눈에 띄는 걸 계속 띄는 걸 내 눈에 띄는 걸 멋진 웃자 가운데 눈에 띄는 걸 내게 못 깨서 내 눈에는 뭔가 걸어가는데 넌 영원히 너가 있어서 나도 놀러가올す 걸 내 눈에 띄는 걸 안から가올 Myself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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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